제가 보여드릴께요 온라인 표정을 찍는 분이 계신 후 KET21.com 제 오리지널 카페입니다 KET21.com 가셔서 칭찬 이렇게 검색해보셨어요 칭찬 이렇게 검색하시면 용기란에 칭찬 스티커에 기여를 엄청나요 4개나 6월 22일 영어시간에 수업자들이 발표하면서 칭찬을 받은 질높이 시간을 받은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맞춤뼈 뼈에 맞춤뼈 맞춤법 확인해서 사양이 높게 적어줄게요 이게 담임이 세특에 적어질 수 있는 500차 간단하게 채울 수 있어요 사이킥 사이좋도